춤복 춤복 돈 누가 이렇게 하래? 일로와 빨리 일로와 엄마가 간식 줬잖아 왜 이렇게 했네 엄마가 간식 줬잖아 어? 돈을 이렇게 하면 돼? 이제 돈 없어 아니 이거 네가 찢어놨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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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떡할 거야? 빨리 돈 물어내 빨리 빨리 돈 물어내 어? 야 돈 꺼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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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돈 꺼내리니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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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. 퓨리 아빠 슬리피에요. 힙합계의 개통력, 힙합계의 강영우. 아버지가 뭐 막 이렇게 막혀있으면 좋겠다 진짜로. 저 얼마였어요? 오 깜짝이야. 일어났어요? 아 어떡해. 어떡해. 아직 못 갈 것 같아. 지금 벌써 3명이에요. 저쪽이다. 저쪽이다. 한수로 화이팅! 박채영 화이팅! 우리는 EBS다! 우리는 할 수 있다! 자 음원가 시작! 빨리. 뭐지? 일단 우리 여긴 사이야. 그렇지. 안 돼! 엄마! 밥 먹잖아! 안 돼! 안 돼! 그만 갖고 하면 안 돼! 한글자막 by 한효정 침묵이 간식 몇개 먹었어 도대체 이제 돈 갖고 오지마 돈 갖고 오지마라 이제 돈 치워 이제 가져가 돈 가져가 돈 사는 거 맞다 돈 사는 거 맞지? 돈은 빠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